군대 후임이 초소에서 보았던 내 어깨위의 애기 귀신 제가 병장을 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파견을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경기도에 있는 기보사단으로 1년에 한 번씩 3달 동안 미군부대와 다른 사단 탄약중대가 같이 있는 곳입니다. ASP라고 불리우는 곳에 가서 경비중대로 소속됩니다. 이 코스는 후임 때 한 번 가서 엄준한 지형과 코스를 익히고 1년 후에 선임으로써 지름길이나 노하우를 후임에게 전해주는 셈이죠. 대체적으로 전반 근무 비슷하게 로테이션으로 교대 근무를 하는 곳인데 주관을 한 개 소대 그리고 A코스와 B코스 그리고 C코스를 각각의 소대가 맞게 되는 것이죠. 난이도가 제일 높은 A코스를 맞추고 B코스로 넘어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운이 안 좋게도 제가 있던 소대에는 사건과 사고가 많았었습니다. 구사수가 여자친구랑 갑자기 헤어져서 엉엉 울며 휴가를 나갔고 그 사이 제 아들 군번인 놈은 하극상을 일으켜 영창을 가고 소대원이 모자란 탓에 가장 편한 B코스조차도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야 그땐 나름 풀린 군번인데다가 서열 서이였고 위로는 다 친하던 터라 힘든 것도 딱히 없었던 때였던지라 저보다야 저랑 같이 근무를 나가던 후임만 주관하던 때였죠. 워낙 체력이 괴물 같아서 저랑 근무 나가기를 꺼려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원래 선임 근무를 나가야 했던 상병 후임을 데리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밤새도록 비가 내리던 날이었는데 후임 근무저도 저랑 몇 달 차이도 안 나고 그냥 대충 갔다가 와서 라면이나 먹고 빨리 자자고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 근무지로 향했었습니다. 이 B코스의 마지막 근무지가 비통이라는 곳인데 이곳이 비가 오면 이상하게도 통신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유선도 무선도 전혀 들리지 않았죠. 원래 선임 근무초소와 후임 근무초소가 따로 있는데 오래전부터 후임 초소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선임 초소에 같이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근무 교대 시간이 다가오고 후번 근무자가 오고 있어서 수어도 FM이기보다는 간단히 하고 있었죠. 교대 중 인수인계를 하며 잠깐 잡담을 했는데 통신은 비 오는 날 다 안 되니까 괜히 만지지 말고 조심해라. 그러자 후번 근무자가 말했죠. 간부 순찰 돈 거 아니었습니까? 아까 세 명으로 보였는데 나는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너 피곤해서 헛것 본 거 아니야? 네가 간부면 비 오는 날에 순찰을 돌겠냐? 이렇게 말하자 후번 근무자가 답했죠. 하긴 그러고 보니 아까 빨간불이 보이던데 병장님이 담배를 태우신 거 아닙니까?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근무지에 와서 그런 빠진 짓 안 한다. 담배도 안 갖고 다녀 일 지나 쓰고 온나 나 먼저 가고 있을게 라고 말하며 후임에게 대충 교대 일지랑 인수인계를 맡기고 먼저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계속 제 오른쪽 어깨가 뻐근하고 기분이 불쾌한 거였습니다. 보통 우리 부대는 비가 오면 일반 우위를 입고 총구를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멜빵끈은 왼쪽으로 걸리는 것이 맞는데 이상하게 오른쪽 어깨가 욱신거리는 거였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라며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뒤돌아보니 제 후임이 대학 5미터 정도 거리 뒤에서 더 가까이 오지도 않고 천천히 걸어오는 거였죠. 가끔 복귀할 때 근무자가 다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다른 놈인가? 라고 생각도 들었지만 그 후임이 운동을 해서 워낙 덩치가 큰데다가 체력이 저보다 좋아서 의심할 필요도 없었고 제가 부르니 대답은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대로 복귀해서 총기함에 총을 넣고 유계실로 가서 담배를 피려는데 제 후임이 창백해진 얼굴로 저에게 가까이 오질 못하는 거였죠. 저는 갑자기 통증이 사라진 어깨를 풀며 후임에게 가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너 갑자기 왜 그래? 피곤한 거냐 아니면 어디 속이 안 좋은 거냐? 식은땀까지 흘리고 말이야. 그런데 말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였습니다. 나름 황당했죠. 유도를 했고 키가 190에 몸무게는 90kg 넘게 나가도 덩치 크고 겁없던 후임이 사시나무 떨듯이 겁먹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녀석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워낙 근무가 짜증날 정도로 피로를 많이 누적시키거든요. 그러다 문득 1년 전 제가 후임일 때 선임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었죠. 바로 비통에서 말이죠. 내가 한 가지 말해줄게. 너 내년에 분명 여기 다시 올 거 아니야. 올해는 비올 때 안 와서 다행인데 너 절대로 비올 때 후임 근무 초소 들어가거나 쳐다보면 안 된다. 우리 부소대장 전에 있던 전 부소대장이 있었던 거 알지? 그 인간이 비오는 날 여기 순찰을 돌다가 후임 초소 안에 뭐가 보여서 쳐다봤나 봐. 갑자기 정신이 이상돼서 의가사 했다더라. 원인은 모르겠는데 비통 후임 초소를 조심해라. 너도 나중에 후임한테 꼭 전해주고 말이야.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귀신이나 괴담을 믿지를 않습니다. 온 적도 없고 겪은 적도 없던 터라. 귀신 나오는 공포영어도 그냥 살짝 오싹하려다 말아서 놀라기는 해도 무섭다거나 한 적은 없었죠. 그래서 재고참이 그런 말을 했던 걸 잊고 있었죠. 이곳에서 귀신을 보았다라던가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다라고 해도 다들 피로가 누적되어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던 터였죠. 그런데다가 저는 비오는 날을 싫어하지만 비온 다음 날 하늘에 별이 많아서 들떠 있었던 때였죠. 그러다 그때 이야기가 번뜩하고 떠올라 제가 후임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후임 초소 안에 쳐다봤어? 그러자 후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었냐? 누가 너를 같이 보고 있었어? 라고 다시 물었죠. 후임은 그 초소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근무 그대를 한 뒤 복귀 중에 보았다고 말하며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상당히 오싹하더군요. 후임이 말했습니다. 병장님의 오른쪽 어깨에 아기가 앉아서 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비통을 쳐다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고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했던 어깨 수심이 사실 아기가 앉아있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복귀할 때 저한테 다가오지도 못하고 뒤에서 멀찍히 서서 고개만 푹 숙인 채 가고 있었던 거죠. 그 후로 그 후임은 외곽 군무도 나가지 못해 불침반을 서다가 결국 정신병원으로 갔고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그 뒤로 비오는 날엔 비통은 바로 복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제가 전역한 후에도 가끔 소대장과 연락을 했었는데 그 비통에서 사고가 간간히 생겨 후임 초소를 아예 폐쇄해버릴 계획이라 하더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